우린 새로운 크롬소프트를 매우 부드럽고 빠르게 만들어 볼 스피드를 높였습니다. 골퍼들이 좋아하더군요. 그리고 하나의 코어를 더해 컨트롤과 정확성을 높였습니다. 역시 반응이 좋네요. 그런데 부드럽고 빠르고 멀리 가면서 컨트롤까지 쉬운 볼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? 물론입니다. 우린 볼을 바꾼 볼을 또 한 번 바꿨습니다. 더 좋게 말이죠. The New Chrome Soft Callaway Golf The New Chrome Soft Callaway Golf